먼저 제 최근의 강의 내용을 잠깐만 환기를 해보도록 하죠 제가 최근에 많이 사용하는 그림인데요 이것은 인터넷 중독, 스마트폰 중독의 경우에도 해당되고 망상 환청의 경우에도 해당되고 기타 여러가지 대인관계에 두절되고 고립되는 이런 문제에 다 해당이 되는데 제가 회피와 고립 그리고 증상 이렇게 썼는데요 뭐냐면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우리가 당사자들이 왜 사회생활을 못하느냐 우리가 당사자들이 보면 결국 우리가 망상이다, 환청이다 또는 지리멸렬이다 또는 음성증상이다 여러가지 이런 어떤 문제들이 있어서 그 치료를 받아야 된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처음에 초기에 보이던 여러 병의 증상들이 약을 먹는다든지 또는 다른 어떤 방법으로 인해서 조금 가라앉고 나면 그 다음에 항상 문제가 되는 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대인관계가 안 된다 밖을 자유롭게 못 나가고 집안에 움츠러 있고 잘 안 나갈라 하고 또 상처받고 쉽게 들어오고 이렇게 대인관계가 안 된다는 것 또 하나가 자신의 일이 없다는 것 결국 이 두 가지거든요 우리가 여하에 어떻게 대인관계를 할 수 있게 해주고 있느냐 어떻게 자신의 일을 갖도록 할 것이냐 여기에 초점을 둬야 되는데 문제가 생기는 걸 저는 이렇게 본다는 것이죠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다가 자기 다름대로는 사회 속에서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에 다니던 애들이 학교에 선생님한테 상처받을 수도 있고 동료들한테 상처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직장에 다니던 사람들이 상사로부터 상처받을 수도 있고 동료들로부터 상처받을 수도 있고 이렇게 상처를 받게 되면 학교를 안 갈라 하게 되고 또 직장을 안 갈라 하게 되고 그러면서 결국 가정에 틀어박히는 현상이 일어나죠 이렇게 되면 이때 부모님들이 어떻게 해주느냐가 사실은 대단히 중요해요 애들이 학교를 안 가려고 한다 직장을 안 갈라 한다 또는 다른 학교에 어떤 선생 욕을 한다 친구들 욕을 한다 직장의 동료들 욕을 한다 상사 욕을 한다 이럴 때 부모들이 집현이 되어주면 문제를 이 초기 단계에 문제를 해결하기가 조금 수월한데 흔히 왕왕 많은 경우에 부모님들이 애를 나무라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네가 사회를 잘 몰라서 그런다 네가 마음이 너무 약해서 그렇다 네가 뭔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그러겠지 그러니까 네가 생각을 바꿔라 네가 뭐를 바꿔서 어떻게 해봐라 이런 식으로 자꾸 이야기를 하게 되거든요 가정에서 부모들이 잘 안 품어준다는 거죠 자기 딴 안은 엄청나게 힘든 상황에서 이때에 흔히 당사자들이 부모님이나 가족들에게 배신감을 많이 느껴요 내가 제일 힘든 시기에 내 편 안 들어준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님이 자기 편을 안 들어주고 자기를 나무라 하고 이렇게 되게 되면 애들이 거실에도 안 있죠 자기 방으로 틀어박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방에 이렇게 틀어박혀 있는데 방에서 하루 종일 자는 것 같지만 실제로 하루 종일 자느냐 아니에요 눈만 감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하루 종일 그런데 거실에조차 나오기가 싫어서 자기 방에 틀어박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부모님께서는 그런 애의 심정을 잘 모르시는 거죠 그러다가 보니까 거실에 부모님 앉아 계시면서도 애에 대해서 한심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화를 내고 계시고 그러니까 저게 왜 갔다가 학교를 안 가고 저러고 있나 저게 왜 밖에 직장을 안 가고 저러고 있나 해서 계속 애 보고 붙들고 어떡할 거냐라고 묻고 다그치는 것이죠 이렇게 되게 되면 애들이 자기 방에 있어도 마음이 안 편해요 계속 마음이 안 편하면 그러면 어떻게 가느냐 방에 그냥 해서 마음이 안 편하면 결국은 제가 가상의 세계라고 했지만 인터넷 속으로 빠지든지 옛날 같으면 테레비죠 하루 종일 테레비를 보고 있었겠지만 지금은 인터넷을 하루 종일 인터넷을 본다든지 아니면 스마트폰을 잡고 있다든지 이렇게 되는데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으로 자기의 괴로운 문제들이 해결이 안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때 제가 아는 이야기가 상상의 세계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비현실의 세계로 들어간다 그러니까 환청이 들리기 시작한다 망상을 갖게 된다 혼자만의 생각에 빠져서 지내는 시간이 많아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체적인 과정에 대해서 제가 보는 관점은 뭐냐면 발병의 의미가 뭐냐 결국은 힘들어서 못 살겠다 하는 의미라고 하는 것이죠 이때까지 내가 살아오던 방식으로는 한번 잘 해보려 했더니 잘 안 되고 보통 보면 우리가 그러잖아요 이 애들이 부모님들 하시는 말씀이 애들이 다 착했다 하거든요 자랄 때 착한 애였다 부모 말에 잘 순종하고 착한 애였다라고 하는데 이때 착하다는 의미가 뭐냐 제가 볼 때는 비주장적이었다는 소리예요 자기 주장을 안 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게 있어도 부모가 하지 마라 하면 안 하고 자기가 하기 싫은 게 있어도 부모가 해라 하면 하고 형제 간에도 다툼이 있을 때 자기가 그냥 쉽게 포기하고 양보하고 이래서 분쟁을 안 일으키려 하고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이게 보면 실제로 이 친구들한테 욕구가 있어요 무슨 욕구가 있느냐 화목에 대한 욕구가 있어요 가족들이 다 같이 갈등 없이 화목하게 잘 지내기를 바라는 욕구가 상당히 강한 애들이에요 또 그 이유는 뭐냐 하면 뒤집어 놓으면 갈등 상황이 생길 때 그걸 엄청나게 힘들어하는 애예요 보통 사람들보다 좀 심한 말 한마디 또는 표정 하나 이런 거에서 상처를 쉽게 받고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집에서 부모님이 똑같은 태도로 형제 애들을 키워도 딴 애들은 혼을 내거나 표정이 언짢은 표정을 보이거나 해도 또 딴 애들은 덜한데 애들은 상처를 많이 받는다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그래서 그러다가 보니까 자기가 그런 것들이 가족들 간에 사이가 안 좋고 하면 자기가 너무 괴롭고 힘들고 하니까 가족들 간에 잘 지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먼저 자기 욕구를 포기하고 맞춰주고 이렇게 산 거죠 그런데 이렇게 살면 될지 알았는데 이게 가족들한테서만 그런 게 아니라 학교에 가서도 그렇고 직장에 가서도 그렇고 남한테 많이 맞춰주는 거예요 자기 주장을 안 하고 이렇게 살다가 보니까 결국은 자꾸 자기 욕구 좌절이 오는 거죠 또 이렇게 살면 주변 사람들이 자기를 이뻐해주고 잘해줄 것 같았는데 결국은 어느 순간인가 남들로부터 그렇게 자기 딴 안은 한다고 해도 남들로부터 구박받고 혼나고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사회생활에서 집으로 들어오고 집에서 자기 방으로 들어 박히고 방에서도 마음이 안 편하니까 가상의 세계 상상의 세계로 가고 이렇게 간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이 발병의 의미라고 하는 것이 힘들어서 못 살겠다라는 의미이라는 거예요 이대로는 힘들어 못 살겠다고 두 손 다 들었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런데 이렇게 힘들어서 못 살겠다라고 하는 애들을 기존의 우리의 접근 방법은 뭐냐 병원에 데리고 가서 애들이 황당한 말을 한다 이상한 말을 하고 이상한 행동을 하고 하면 가족들이 많이 놀라죠 그러다 보니까 무조건 하고 지금 병원에 데려가잖아요 병원에 데려가면 병원에서 무조건 입원시키십시오 그래서 입원만 시켜서 의사가 시키는 대로 하면 병이 나을 거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기존에 하는 방법이 뭐냐면 입원 치료하고 약물 치료잖아요 이렇게 힘들어서 못 살겠다라고 하는 애를 약만 먹여가지고 이제 괜찮으니까 다시 네가 사회생활 해라 다시 학교를 가라 다시 직장을 가라 다시 뭐라도 해봐라 라고 곧바로 밖으로 내보내려고 한다는 거죠 이게 제가 하는 이야기가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극단적으로 이걸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 하면 힘들다고 자기 방에 틀어박혀 있는 애한테 힘들다고 못 살겠다고 뒤집어진 애한테 술 몇 잔 먹이고 술 몇 잔 먹이고 이제 괜찮아 이제 괜찮으니까 밖에 다시 한번 나가 봐 이렇게 우리 친구 간에도 흔히 그러잖아요 힘들다고 친구들이 쫓아왔을 때 힘든 이야기를 호소할 때 내가 잘 안 들어주고 술 마시면 괜찮아 술 몇 잔 먹이고 괜찮아 괜찮아 이렇게 그냥 하는 방법과 다를 게 뭐가 있느냐 뭘 해결해 줬느냐는 거예요 힘든 거에서 약을 먹여서 강제로 눌러 죽기는 했지만 약을 먹이면 제 하느님 약 약을 먹이면 절반은 덥니다 이야기를 하거든요 마음이 많이 불안했던 마음이 절반 정도 줄어들고 화가 많이 났던 마음이 절반 정도 줄어들고 그 다음에 환청 망상 이것도 절반은 줄어들죠 약을 먹이면 하지만 나머지 없어지지 않는 문제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약으로 깔끔하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약으로 망상 환청 불안한 마음 화나는 마음 줄여줄 수는 있지만 깔끔하게 없애준다 약으로 이게 매우 어렵거든요 깔끔하게 안 없어지는 거를 약으로만 없애라고 하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약이 계속 추가되는 거죠 그래서 애가 결국은 거의 무감각한 채로 나머지 일상생활을 못할 정도로까지 약으로 그냥 계속 눌러는 이런 방법을 우리가 지금 쓰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방법이 기본적으로 잘못된 방법입니다라고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약을 먹지 마십시오 소리가 아니에요 약만 가지고 해결하려 하니 약만 가지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약만 가지고 해결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겁니다 약이 절반을 덜어줬으면 나머지 절반은 다른 방법으로 덜어줘야 됩니다 그 다른 방법에 가장 필수적인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가족 지원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밑바탕이고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상상의 세계 가상의 세계로 가 있는 놈이 하다 못해 지방에서라도 자유로우면 지방에서라도 마음이 편안하면 굳이 상상의 세계 가상의 세계로 안 들어가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 가족분들이 집에서 해줘야 될 게 지방에서라도 거기는 지세상이다 지방에 있으면 마음이 편안하게 해주자 왜 지방에 있어도 마음이 안 편하냐 부모님이 밖에서 인상 쓰는 게 그대로 느껴지니까 마음이 안 편한 거예요 지방에 있어서 그런데 부모님이 나에 대해서 더 이상 인상을 안 쓴다 내가 방에서 뭘 하든지 간에 나한테 터치하지 않고 간섭하지 않는다 이 확신이 들면 방에 있으면 마음이 편안하죠 우리 보통 방에 있는 애를 가만히 안 내버려 두죠 계속 아침에 되면 왜 안 일어나느냐 왜 이렇게 늦게 일어나느냐라고 뭐라 하고 또 뭐 그냥 방에 있으면 왜 밖에 안 나가고 그러고 있느냐 왜 침대만 누워 있느냐 왜 방은 안 치우느냐 뭐 가지가지 내 방에 있어도 애들이 전혀 자유롭거나 편안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지방은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하셔야 되는 첫 번째 단계는 지방은 무조건 지세상이다 라는 걸 인정을 해줘라 하는 거예요 지방에서는 하루 종일 잠을 자던 뭐를 하든 간에 그건 지세상이니까 부모님께서 터치할 게 없다 방을 엉망진창으로 해놔도 마무랄 게 없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방은 자기 세상이다 지방에 있으면 마음이 편안하게 해줘야 되고 그래서 이제 애들이 좋아질 때 보면 좋아지는 부모님들께서 만약에 제 이야기를 듣고 아 이제 그렇게 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고 애에 대해서 훨씬 더 너그럽게 관대하게 자유롭게 하게끔 내버려 두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 애들이 그 전에까지 환청 망상 속에서만 빠져 살던 애들이 지방에 관심을 갖기 시작해요 자기 방에 화장대가 있었으면 좋겠다 자기 방에 장롱이 하나 들어왔으면 좋겠다 자기 방에 컴퓨터가 있으면 좋겠다 자기 방에 테레비가 있으면 좋겠다 뭐 가면 좋겠다 등등 또는 커텐을 어떻게 달면 좋겠다 침대를 뭘로 바꾸면 좋겠다 아무튼 자기 방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해요 자기 방에 관심을 갖는 건 무조건 좋은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제 현실로 나오기 시작하는 게 자기 방을 꾸미고 싶은 욕구 이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자기 방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고 자기 방에서 좀 편안해지면 그다음에 애들이 한 번씩 거실로 나와요 이때가 부모님들 입장에서 무지 중요해요 애들이 거실로 나왔을 때 부모님 밖에서 집안에서 부모님하고 만났을 때 부모님이 무조건 애들한테 웃으면서 잘 대해줘야 돼요 반겨줘야 돼요 그런데 이때 흔히 부모님들께 잘못하시는 게 한마디씩 하신다 말이에요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이 애가 부모님께서 너무 성급하게 밖으로 내보내려 한다는 거죠 애가 거실로 나온 애를 당겨주고 하게 되면 자꾸 거실로 나와서 있는 시간이 많아지고 부모님 옆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고 이렇게 하면서 거기에서 힘을 얻게 되는데 거기에서 힘을 얻으면 그다음엔 뭘 안 해도 지가 밖으로 나갈 생각을 해요 그런데 아직까지 준비가 덜 된 애를 방에 있다 간신히 거실로 나온 애를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뭐 좀 밖에 그래도 좀 나가서 친구라도 만나고 뭐 일할 거라도 알아보고 해야 안 되겠느냐 뭐 복사의 복귀 시설을 하러 다녀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이 말을 하게 되면 밖으로 나가지는 게 아니라 다시 지방으로 쏙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께서 항상 서두르시면 안 돼요 서두르시면 안 돼요 애들의 이 변화 단계를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방에서 편안하게 있게 해주고 그 다음에 거실로 한 번씩 나오면 거실에서 따뜻하게 반겨주고 애들 그래서 가정 안에서는 집 안에서는 여기가 내 세상이다 하고 활보하면서 살 수 있게끔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간섭받지 않고 터치받지 않고 지적받지 않고 편안하게 자기 뜻대로 살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면 여기에서 힘을 받으면 그 다음에 사회로 나가게 되는 겁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이고 제가 여기에 밑에 예로써 써 놓은 게 뭐냐면 상담방법 해놓고 마치 꿈 또는 드라마 이야기를 듣는 것처럼 무비판적으로 경청해주고 수용해주고 공감을 해야 됩니다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가 망상이라든지 환청이라든지 이건 인터넷 중독도 마찬가지예요 인터넷 중독, 스마트폰 중독도 부모님들이 보면 무조건 하고 하루 종일 왜 스마트폰만 하고 있느냐 하루 종일 왜 인터넷만 보고 있느냐라고 나무라 하시는데 그렇게 하실 일이 아니고 하루 종일 스마트폰을 하건 인터넷을 하건 그래서 지가 그게 행복하고 즐거워 사는 거라면 하게끔 내버려 두다가 보면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하면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보는 내용이 바뀌어요 그 전에까지는 예를 들어 폭력물을 계속 본다거나 지가 하나 필이 꽂힌 것 그것만 보던 애가 나중에 점차적으로 자기가 편안하게 자유를 주게 되면 나중에 되면 정보 검색을 많이 한다거나 자기가 관심 있는 걸 찾아서 보는 인터넷을 사용하는 내용이 건전해지고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내용이 건전해져요 그리고 거기에서 사회로 나갈 수 있는 준비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 애들이 우리 조현병, 조울증, 우울증을 지닌 애들이 대인관계에서 겁이 많기 때문에 두려움이 많기 때문에 또 사소한 일로 불편함을 크게 느끼기 때문에 자기가 궁금한 게 있어도 사람들한테 묻지를 못해요 자기가 궁금한 게 있어도 배우고 싶은 게 있어도 그걸 공부하겠다고 어디 학원 등록해서 하는 걸 선뜻하지를 못해요 어디에서부터 시작하느냐 하면 인터넷 검색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인터넷으로 자기가 궁금한 걸 다 찾아봐요 찾아보고 뭐하고 인터넷으로 혼자 딱 이렇게 해서 지식을 쌓아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애들이 인터넷을 하루 종일 컴퓨터를 한다 하루 종일 스마트폰을 한다 그거 가지고 뭐라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자체를 가지고 자꾸 뭐라 하게 되면 애들이 더 좋게 개선이 되느냐 아니에요 망상환종 쪽으로 가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단계에서 계속해서 애들을 잘 편안하게 대해주고 잘 관계를 개선하는데 부모님하고 가족들 간에 가정 안에서 자기가 마음이 편안하고 가족들 간에 관계가 좋아지고 이런 데에다 초점을 두다가 보면 애들이 밖에 안 나가고 지방에만 있지만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통해서 세상에 나갈 준비를 합니다 정보 검색을 합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이고 망상환청 마찬가지예요 지금 기존에 우리의 접근 방법이 크게 잘못됐는 게 뭐냐면 망상이 있다 환청이 있다 하면 무조건 하고 이거는 그러면 안 됩니다 없애야 됩니다 그래서 약으로 들어서 누르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논리가 뭐냐면 망상이 있다 환청이 있다 하면 뇌에 지금 문제가 생겼습니다 뇌가 지금 오작동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약을 먹여서 뇌에 신경전달물질의 균형을 맞춰줘야 됩니다 이게 기본 논리거든요 그런데 부모님들께서 아셔야 될 부분이 뭐냐면 인간의 뇌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마음과 절대로 분리되어서 내가 뇌가 혼자만 독자적으로 기능하는 게 아닙니다 하는 거예요 뇌라고 하는 이 기관은 마음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뇌가 오작동이 되면 쉽게 생각하자면 말을 횡설설하고 또는 때로는 화낼 일이 아닌데 화를 내고 불안해할 일이 아닌데 불안해하겠죠 뇌에서 특정 신경전달물질이 많이 나오면 그건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역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일상생활에서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누구한테 모욕을 당하면 내가 화가 나잖아요 내가 화가 나면 뇌에서 화와 관련된 물질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화를 느끼는 거예요 또 내가 불안하면 불안과 관련된 물질이 나오니까 불안한 거고 또 기분이 좋으면 기분이 좋은 것과 관련된 물질이 나오니까 기분이 좋은 거예요 우리의 뇌와 마음이라고 하는 건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뇌의 약을 먹이거나 뇌를 먼저 바꿈으로써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할 수도 있지만 마음을 먼저 바꿈으로써 뇌가 바뀌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예요 마음을 바꿈으로써 뇌를 바꾼다는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우리 공부하는 거잖아요 우리 공부를 하면 왜 점점 공부를 하면 지식이 축적되고 모르던 걸 알게 되고 그 사람이 유능해지느냐 내 공부했는 게 딴 데 저장되는 게 아니라 내가 공부하면 이게 뇌의 저장이 되거든요 그래서 뇌의 회로가 단축이 되고 회로가 더 굵어지고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자면 뇌 속에 고속도로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공부를 한 분야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했는 사람은 조금만 한 마디만 탁 들어도 이 뇌의 고속도로가 작동돼서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공부거든요 공부한다는 게 뇌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효과를 가져오는 것이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늘 어떤 부정적인 말들을 들으면 뇌의 부정적인 회로가 다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한 마디만 들어도 바로 기분이 나쁘고 부정적인 게 작동이 되는 것이고 늘 칭찬을 많이 받고 긍정적인 경험을 많이 하면 뇌의 긍정적인 회로가 형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웬만한 일에 항상 기분이 좋고 이렇게 되는 거고요 뇌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는 뇌만 가지고 약을 먹여서 해결하려는 방법 말고 마음을 바꿔서 뇌를 바꿔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럼 그 방법이 뭐냐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으로 알잖아요 애들이 망상이 있다, 환청이 있다 이게 그냥 망상이 있고 환청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애들이 스트레스 많이 받는다 엄청 속상한 일이 있다, 힘든 일이 있다 그러면 망상이 가볍게 잘 지내던 애가 다시 망상이 활성화되고 환청이 활성화돼서 애가 막 엉뚱한 소리를 해야 되거든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러다가 또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안정시켜주면 망상과 환청이 또 가라앉거든요 이런 거라는 거예요 뇌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이 망상과 환청이 지금의 기존의 방법은 망상과 환청에서 무슨 큰일이 난 것처럼 해서 무조건 없애야 된다 하는데 무조건 없애야 되는 게 아니에요 망상과 환청 중에 정말로 위험한 망상 환청이 있을 때에는 우리가 강제적으로 약을 먹이든 강제 입원을 시키든 어떻게 해서 진화를 시켜야 되겠죠 정말로 위험한 망상 환청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잘못하면 그냥 두면 살인이 일어나겠다 아니면 그냥 두면 자살하겠다 이런 것들 가끔 가다가 이런 망상 환청 있을 수 있어요 잘못하면 두면 자살하거나 두면 다른 사람을 해칠 가능성 그런데 그런 망상은 전체 우리 당사자들 망상 환청 보이는 거 이야기 쭉 들어보면 전체 중에서 일부예요 망상 환청 이야기하는 당사자들 10명 중에 한 명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위험한 경우는 나머지는 망상 환청 이야기하는 거 들어보면 지가 학교 다닐 때 뭐가 어쩌고 저쩌고 지 과대 망상들 특히 별 문제 안 되고요 지가 학교 다닐 때 잘 나갔었다 요즘 내가 연예인 친구가 많다 정치인 누구를 내가 알고 있다 우리 집이 재벌이다 이런 과대 망상들은 흔히 문제가 되는 경우가 별로 없고 그다음에 피해 망상 같은 경우에도 주로 보면 옆집에서 소음을 내서 나를 시끄럽게 한다 내가 못 견디겠다 이런 피해 망상들도 그래서 옆집에 칼 들고 쫓아갈 만큼의 피해 망상은 일부예요 나머지는 자기가 괴롭다고 부모들한테 호소하는 그리고 화가 나면 벽 두드리고 하는 정도의 피해 망상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망상과 환청이 있다 해서 부모님들이나 전문가가 너무 놀라서 이거 없애야 된다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망상과 환청이 있을 때 무슨 이야기냐 이 이야기하면 잘해봐라 더 자세히 이야기해봐라 라고 잘 들어주는 게 필요해요 그런데 지금 기존의 우리 정신의학 교과서들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망상과 환청에 대해서는 자세히 물어보지도 말고 듣지도 마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왜? 자세히 물어보거나 자세히 들으면 망상과 환청이 더 커진다 망상의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 망상이 더 커진다 환청이 더 커진다 그러니까 물어보지 마라 이렇게 책이 그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대다수 전문가들이 망상과 환청 이야기를 하면 병원에서도 저게 망상이고 저게 환청이거나 알았는 순간에 전문가가 됐고요 하고 그 말은 안 듣고 다음 이야기도 넘어가 버려요 또 상담자들도 대다수 상담자들이 망상 환청 이야기하면 그건 뭐 그 이야기는 됐고요 하고 싹 넘어가 버려요 그리고 어떻게 저걸 바꿀까 고칠까 이 생각을 해요 그런데 당사자들이 입장이 되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당사자들에게 망상이 얼마만큼 중요한가 당사자들에게는 당사자들이 어떤 망상을 가지고 있다고 하든 그 망상이 자기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망상이 누군가가 내를 괴롭히고 있다라고 하면 지금 이 문제 해결하는 게 내가 지금 누가 내를 괴롭히는 사람인데 내가 지금 직장 다니는 게 뭐가 문제고 뭐가 문제냐는 게 지금 나는 이게 나한테 제일 큰 현안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누군가와는 의논을 하고 싶고 누군가는 내 이 심정을 알아줬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끊임없이 이 말을 하고 싶어해요 부모한테도 하고 싶어하고 주변의 친구한테도 하고 싶어하고 전문가를 만나도 하고 싶어하고 그런데 경험으로 익히 알죠 말을 꺼냈을 때 자기를 말 꺼냈더니 자기 보고 상태가 안 좋다 해서 병원에 강제 입원시킨다 말 꺼냈더니 약만 올라간다 말 꺼냈더니 자기를 한심한 눈으로 쳐다본다 그러면 이제 이후에 요령이 터득이 되는 거예요 망상과 환청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요령을 터득해서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이제 내 이 이야기를 해도 될 사람과 안 될 사람을 구분하는 거죠 그런데 당사자들 입장에서 이 말을 들어줄 만한 사람을 만나기가 너무너무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누구한테도 말 못하고 자기 혼자만 계속 꿍꿍거리고 있는 거예요 이 망상과 환청을 저는 어떻게 취급을 하라 하냐면 예를 들어 감정 우리가 상담자들의 기본이 상담에서 그 사람이 우울하다 불안하다 화가 난다라고 하게 되면 그 감정을 최대한 잘 들어줘라 이게 상담의 기본 원리예요 그 감정을 우울해한다 슬퍼한다 슬퍼하는 사람 보고 아 슬퍼하지 마십시오 지금 슬퍼하기보다는 지금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 상담은 없어요 만약에 상담자가 우울하다 슬프다 하는데 그 말 안 듣고 아 그런 감정 느끼지 말고 이렇게 만약에 하는 상담자를 했다면 그건 상담에 기본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상담에서는 우는 사람의 상담실에서는 무조건 충분히 울 수 있게끔 해줘야 되고 우울해하면 충분히 우울해할 수 있게 해줘야 되고 왜 우울한지의 이야기를 자세하게 다 들어주는 거예요 불안하다 왜 불안한지 자세하게 다 들어주고 화가 난다 왜 화가 나는지 자세하게 다 들어주는 거예요 감정은 우리가 그렇게 취급을 하면서 왜 망상과 환청은 그렇게 취급을 안 하느냐 하는 거예요 망상과 환청도 일종의 그런 감정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자기가 많이 불안하니까 불안과 관련된 망상환청이 생긴 거고 많이 화가 나니까 화와 관련된 망상과 환청이 생기는 거예요 일종의 감정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의 감정을 충분히 우리가 들어주듯이 충분히 표현하도록 격려해 주듯이 망상과 환청도 충분히 표현하라고 격려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충분히 표현하라고 격려를 해줘야 되고 내가 충분히 그 말을 내가 그 말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들어주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 하면 꿈 이야기 듣는 것처럼 들으면 돼요 하나도 이상할 게 없어요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내가 지난 밤에 꿈을 꿨는데요 꿈에서 내가 이런 서울대를 나왔고 내가 꿈에서 어떤 직장을 다니고 있었는데 내가 그래서 꿈을 꿨더니 기분이 억수로 좋았다 아니면 꿈에서 꽤 잘 나가다가 갑자기 어떻게 돼서 아침에 깨고 났더니 기분이 억수로 지금 안 좋다 이야기할 때 우리가 꿈 이야기를 가지고 많이 틀리니 이야기를 안 하잖아요 꿈에서 자기가 서울대 나왔다는데 당신이 무슨 서울대를 나왔습니까? 왜 꿈이 그렇게 황당합니까? 이렇게 이야기 안 하거든요 또 꿈에서 자기가 일이 잘못돼서 속이 상하다 하는데 꿈 꿨는 거 가지고 속이 상해합니까? 이렇게는 취급을 안 한다고요 우리가 상담자라 한다면 꿈 이야기를 마치 사실인 것처럼 들어줄 줄 아는 게 상담에서 하는 작업이거든요 그래서 그랬다면 정말 기분이 좋았겠다 그랬다면 정말 마음이 아팠겠다 정말 속이 상하셨겠다 그러면서 그 꿈에서 왜 그런 장면이 나왔었는지 그 장면 하면 연상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걸 최대한 이야기거리 소재로 삼아서 최대한 거기에서부터 그 사람이 자신의 감정, 욕구, 생각들을 드러낼 수 있게끔 우리가 옆에서 도와주는 작업을 하는 거거든요 꿈 이야기를 들을 때 그러니까 마치 꿈 이야기를 듣고 꿈을 가지고 상담해 주는 듯이 망상과 환청을 상담해 주면 됩니다 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 다음에 자기가 쉼치에 있는 드라마 보듯이 우리가 연속극 특히나 가정주부들 같은 경우에 저녁 시간이라든지 드라마 보면 드라마에서 누가 남편이 바람피우고 어쩌고 하면 본인이 화가 나서 짙짙거리잖아요 저런 나쁜 놈하고 자기가 아줌마들끼리 모이면 드라마 봤던 이야기 하잖아요 그걸로 수다를 떠는 것처럼 자기가 지금 쉼치에 있는 드라마 이야기 하는 거라고 들으면 우리가 얼마든지 편하게 들어줄 수 있거든요 아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앞으로의 스토리는 어떻게 될 것 같으냐 라고 충분히 우리가 물어보고 이야기를 다루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청과 망상을 지나치게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없애야 된다 이 방식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환청과 망상에 대해서 당사자들이 태하는 태도도 제일 잘못된 태도가 뭐냐면 흔히 많은 당사자들이 이 환청과 망상을 다루는 방법을 잘 모를 때 쓰는 흔히 방법이 뭐냐면 특히 환청 같은 경우에 화를 내요 환청에 어떤 말을 하면 자기가 화를 낸다고요 화를 내는 방법은 절대로 도움이 안 되는 방법입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상이든 환청이든 환청이 귀에 들리면 그 귀에 들리는 거를 그냥 듣고 무시할 건 무시하고 자기한테 안 좋은 부정적인 환청은 무시해라 하는 게 일반적인 권거예요 부정적인 환청은 무시하고 그 다음에 긍정적인 환청 자기를 칭찬한다 그럼 더 자세히 듣고 이렇게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지금 하는 저희 재은심리상담센터에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상담방법에 다른 기존의 상담방법들하고 가장 큰 차이점 두 가지 이야기하자면 하나가 아까 이야기했던 단점 고치기가 아니라 저희는 강점 살리기로 가는 겁니다 단점은 일체 언급 안 하고 강점 살리기로 가는 상담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하고 또 하나가 바로 망상과 환청에 대한 접근방법이 다릅니다 망상과 환청을 충분히 자유롭게 본인이 표현하고 싶은 만큼 표현하게끔 허용하고 충분히 경청해주는 그런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고 그리고 저희가 경험적으로 실제로 그렇게 하니까 망상과 환청의 내용이 바뀌더라 하는 것을 저희가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또 하나 이거는 제가 상담자들한테 하는 이야기인데요 상담자들이 뭐가 상담이냐라고 했을 때 부모가 바라는 대로 거기 맞춰서 해주는 게 상담이 아닙니다 하는 이야기예요 이게 가족 지원하고 관련된 이야기인데 이건 조금만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가 부모님들께서 상담실에 애를 데려올 때 저희한테 애를 데려올 때 또는 저희 뿐만 아니라 전문가한테 애를 데려갈 때 부모님들의 심정이 어떤 심정이냐 하는 거죠 부모님들께서 내 힘으로 감당 안 됩니다 이 소리거든요 지금 이 상황이 내 힘으로 감당 안 되고 애가 지금 내 뜻대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내 뜻대로 안 되니까 애를 전문가한테 데려가는 거예요 병원에 데려가기도 하고 또 병원에 데려가서 처음에는 발병하고 나면 조현병, 조울증, 우울증 처음 발병하면 거의 대다수의 부모님들이 애를 무조건 병원에 데려가죠 그러면 입원시키라면 입원시켜야 되나 보다 입원시키고 약 먹어야 된다면 약 먹이면 되나 보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전문가를 믿고 병원을 믿고 맡겨놓으면 애를 고쳐줄 줄 알았는데 첫 발병했을 때는 입원시키면 정말 좋은 대학병원 입원시키면 퇴원할 때는 말짱하게 돼서 퇴원하는지 알죠 그런데 보면 그게 아니고 몇 년간 병원에 다니면서 의사 말을 듣고 해도 진도가 안 나가니까 진도가 나가지는 사람들 같으면 저희한테는 안 찾아오죠 이런 상담기관까지는 그냥 병원에 갔는데 입원시키라 해서 입원시키고 약 먹이라 해서 약 먹이었더니 많이 호전돼서 직장생활도 다시 하고 학교도 다시 다는 큰 문제 없다 그럼 굳이 상담실까지 안 오죠 그런데 상담실에 오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 병원에 다니는데 안 되니까 다음에 또 무슨 방법이 없을까 그래서 이러저러 하시다가 상담실에 데려오신단 말이에요 데려오시면 예 좀 어떻게 해 주십시오 이야기거든요 지금 망상환청 이런 게 있으면 망상환청도 상담로 없어질 수 있습니까 이런 이야기고 그다음에 애가 밖을 안 나가려고 하고 집에 막 공짜가 나고 있으면 얘 어떻게 하면 밖에 좀 나가게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부모님한테 허구한 날 화내고 뭐하고 하면 이 문제 어떻게 해야 좋겠습니까 그래서 애를 데려와서 대다수 부모님들이 애를 상담을 좀 해서 고쳐야 되는데 애가 도대체 상담에 안 올라합니다 하고 그럼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애가 상담에 안 올라 하더라도 부모님이 먼저 상담받으러 오셔야 됩니다 애는 내버려 두고 부모님이 저한테 상담받으러 오세요 그래 오시는 부모님도 있고 안 오시는 부모님도 계세요 그러니까 상당수 부모님들이 뭐냐면 상담실에 오면 내가 문제가 아니라 부모님 나는 뭐 이때까지 세상도 잘 살아왔고 나는 큰 문제가 없는데 저 애가 지금 문제니까 우리 애 좀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애를 상담실에 밀어넣으면 애가 상담선생이 알아서 애를 고쳐줄 것처럼 생각하고 상담실에 자꾸 밀어넣으려 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처음 발병했을 때 병원에 입원시키면 말짱하게 고쳐서 내보내줄까 하던 그 심리와 비슷하다는 거예요 상담실에 애를 밀어넣으면 상담선생이 알아서 애를 고쳐서 10번 상담이면 10번 상담, 20번이면 20번 상담 상담을 하면 알아서 애를 고쳐서 내보내줄 거를 기대하면서 상담실에 자꾸 밀어넣으려 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제가 하는 이야기가 그러잖아요 제가 부모님들이 오시면 제가 드리는 말씀이 상담자가 할 수 있는 게 1이라면 부모님이 하실 수 있는 게 10입니다 그러니까 상담실에 밀어넣는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 부모님께서 상담자가 지금 어떤 관점과 어떤 방법을 사용해서 하는지 그거를 부모님께서 잘 알아서 가정에서 그걸 적용하는 게 그래야지 됩니다 지금 이야기거든요 제가 지금 하는 이 강의의 내용을 저의 이 상담 철학과 저의 이 상담 방법을 부모님들께서 잘 비담아 들으셔서 이런 관점이 부모님께서 딱 정립이 되면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정립이 되면 가정에서 이런 방법으로 애를 대해주시면 애가 낫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상담실에 제가 제 경험으로는 그래요 흔히 당사자가 먼저 오지 않아요 만약에 경우에 따라 다른데 부모님이 먼저 막 사방으로 알아보러 다니시는 경우가 일반적으로 보면 열의 8, 9이 부모님이 먼저 알아보러 다니세요 한 둘 당사자가 자기가 직접 부모님은 무관심한데 당사자가 알아보러 다니는 경우 열의 한 둘밖에 안 돼요 그럼 대부분 부모님이 먼저 알아보러 다니시는데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가 부모님이 먼저 공부하셔야 되고 부모님이 먼저 상담을 받으셔야 되고 부모님이 먼저 애를 대하는 태도를 바꾸셔야 되고 방법을 바꾸셔야 되고 이렇게 부모님이 바뀌면 그때부터는 애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보통 어느 정도 시차가 나느냐 제 경험으로는 보통 2년에서 3년의 시차가 나요 부모님이 먼저 바뀌려고 막 애를 쓰고 그 다음에 그랬을 때 애가 애도 정보를 검색하려고 노력하고 상담을 받으러 다니려 하고 애도 자기가 스스로 바뀌려고 하는 데까지가 좀 많이 걸리는 경우 물론 짧게 걸리는 경우는 6개월 만에도 애가 바뀌기 시작하죠 부모님이 바뀌면 그런데 부모님이 바뀌려고 노력했을 때 보통은 2, 3년 정도 시차를 두고 애들이 따라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께서 먼저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상담자들이 그거를 잘 모르는 상담자들 같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 상담실에서 부모님들이 애를 상담을 좀 해주십시오 하고 데려오게 되면 돈을 부모님한테 받으니까 상당수 상담자들이 부모님 눈치를 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그럼 바라는 게 뭐냐 부모님이 바라는 거는 왜 빨리 갔다가 어떻게든 밖에 좀 나가게 해달라 어떻게든 뭘 아르바이트라도 좀 하게 해달라 부모한테 자꾸 덤벼드는데 부모한테 그러면 안 된다고 부모한테 덤벼들면 안 된다고 좀 해달라 등등 이런 게 흔히 부모들의 욕구거든요 흔히 부모들의 욕구인데 그러면 거기에 맞추어서 상담자들이 목표 설정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우리 어떻게 하면 밖으로 하루에 몇 시간이나 밖에 나가는 거 목표 한번 잡아 봅시다 우리 어떻게 하면 부모님한테 화날 때 욕하지 않고 덤벼들지 않는 거 할 수 있을지 그거 목표 한번 잡아 봅시다 어떻게 하면 아르바이트라도 할 수 있을지 그거 목표 잡아 봅시다 이거는 다 소용없는 일이에요 왜? 본인의 욕구에 기반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기존에 방법들이 많이들 실패하는 이유가 재활을 하겠다 뭐를 하겠다 하면서 열의 정 진짜 성공해내는 경우가 한둘밖에 없고 또는 많아야 두세밖에 없고 나머지는 다 다닌다고 다닌다고 또 다시 좌절하고 무너지고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면 본인의 욕구를 안 알아봐 준단 말이에요 우리가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목표라고 하는 것은 당사자 본인의 인생이니까 본인 자신의 욕구에 기반해서 자신의 선택에 의해서 목표를 잡아야 되고 해야 되는데 본인의 욕구는 자세히 들어볼 생각 알아볼 생각 안 하고 일반 사회적으로 우리가 정상적으로 산다는 것은 이런 것이니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저녁에 일찍 자고 이게 정상적인 생활이니 당신도 일찍 일어나서 일찍 잡시다 이렇게 본인과는 관계없이 일반 사회의 기준을 들이대거나 아니면 부모가 바라는 부모님이 공부 열심히 하기를 바라니까 공부 열심히 하도록 합시다 부모의 바람을 기준으로 삼거나 당사자가 뒷전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 방법으로는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일반적으로 우리 당사자들이 앞에도 이야기했던 제가 착하다 했잖아요 일반적으로 부모님 말을 잘 듣는 애들이에요 그런데 이 부모님 말을 잘 듣던 애들이 부모님 말을 안 듣고 그 다음부터 시작 반항하기 시작하고 부모님한테 화내고 덤벼들기 시작할 때에는 애들이 자기가 얼마만큼 끝으로 밀렸으면 그러겠느냐 이걸 생각을 하셔야 돼요 부모님께서 애들이 잘못됐다 하실 게 아니라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어떤 거냐면 사실은 부모님께서 이때까지 애를 잡고 살아오신 거예요 어릴 때부터 키우면서 내 뜻대로 키워온 거예요 다 이래라 저래라 하고 그럼 애가 순순히 잘 따라왔단 말이에요 따라오던 애가 어느 시점에서 안 따라오더니 그 다음에 발병을 하고 이상한 말을 하기 시작하고 이렇게 되니까 부모님 심정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애를 놔주는 게 아니라 제가 우리가 너무 많이 간섭해서 집 뜻대로 못 살아서 제가 지금 힘들다는 거구나 해서 그러면 이제부터는 내가 이래라 저래라 안 할 테니까 네 뜻대로 살아라 라고 놔주면 좋을 텐데 이게 이때까지도 잡고 살아오다가 애가 발병을 하니까 조현병이다 조울증이다 우울증이다 야 이거 지가 이제 지 혼자는 판단 능력도 없고 저대로 두면 인생 완전히 망할 것 같고 하니까 부모님께서 놔주면 부모님께서 덕박 잡는 거예요 이제 이제는 내가 이제 어떻게든 너를 낫게 해주겠다 낫게 해주는 데다 하고 부모님께서 끌고 가려고 이걸 딱 이렇게 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마음으로 우리 상담실에 데려오시는 경우들이 꽤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상담자들이 이 상황이라고 하는 걸 알고 상담을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 부모님으로 하여금 놓게 해야 되죠 뒤에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하겠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부모님이 지나치게 과잉 간섭 부모님께서 간섭을 너무 많이 하고 부모님께서 너무 과잉 보호를 하고 해서 문제가 돼요 그래서 상담수의 경우에 낫게 하겠다고 애쓰시는 부모님들은 뭐를 유의하셔야 되느냐 하면 우리가 무관심한 부모가 있고 낫게 하겠다고 애를 쓰는 부모가 있는데 지금 낫게 하겠다고 애를 쓰는 부모님들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렇게 특히나 가족협회의 임원을 맡으셨다 이런 교육이 있을 때 열심히 와서 들으신다 부모님께서 직접 상담을 받으러 다니신다 애를 어떻게 하려고 애를 쓰신다 애를 쓰시는 부모님들의 경우에 흔히 보면 본인이 애를 꽉 잡고 있는데 본인이 애를 꽉 잡고 있다는 것 자체를 인식을 못 하시는 경우가 많더라는 거예요 애의 뜻에 맡겨줘야 될 일을 애의 불안에서 저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애의 뜻에 못 맡겨주고 부모님 뜻대로 자꾸 끌고 가려고 하는 이런 경우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께서 놔주셔야 돼요 놓을 수 있어야 돼요 부모님께서 놓을 수 있어야 되고 지 뜻대로 할 수 있게끔 해줄 수 있어야 되고 이게 중요하죠 이 이야기 제가 뒤에 좀 더 자세히 할게요 그래서 우리 상담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결국은 뭐냐면 부모의 욕구를 대로 애를 바꾸려고 하는 게 상담이 하는 작업이 아니고 상담에서는 애의 욕구를 최대한 들어보고 애가 자기가 원하는 인생을 살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게 이게 상담자의 역할이에요 자기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던 꿈 자기 꿈을 갖도록 하고 자기 꿈을 추구하는 삶을 살도록 하고 거기에 부모님께서 방해가 되면 과감하게 저희가 부모님께 방해가 됩니다 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이고 부모님께서 이를 이렇게 하는 게 도움이 되는 방법입니다 라고 해서 부모님의 태도와 관점과 태도와 행동을 바꾸는 게 바람직한 경우에는 부모님을 바꾸려고 애를 쓰는 게 저희가 하는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 상담기관은 애만 상담하지 않습니다 저희 상담기관에는 당사자 상담과 부모님 상담을 병행합니다 제가 볼 때 상담 저희만 그래야 되는 게 아니라 모든 상담기관이 부모 상담을 병행해야 돼요 그래야 이게 효과를 볼 수 있어요 부모님이 안 바뀌어주면 애들이 바뀌려고 애를 써도 자기 노력을 해도 애들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부모님께서 바뀌어주시면 애들이 정말로 수월해져요 부모님께서 관점을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부모님을 끌고 가는 관점이 아니라 지를 믿고 맡겨주고 부모님은 뒤에서 거들어주는 지원해주는 이 관점으로 부모님께서 마음을 탁 놓고 마음을 바꿔주시면 그때부터는 애들이 참 해나가기가 수월해집니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불과 물의 비유 해서 이것 제가 늘 하던 이야기인데 우리 당사자가 불일 때 달리 말하는 당사자가 불안해할 때 당사자가 화가 났을 때 당사자가 많이 불편해할 때 그리고 망상이 있을 때 환청이 있을 때 이럴 때 당사자가 불일 때 가족이 물이 되어줘야 됩니다 가족이 마음이 편안해야 되고 환청을 이야기하든 망상을 이야기하든 화가 나서 막 씩씩거리고 덤벼들든 그래 무슨 이야기인지 니 한번 충분히 말 나온 김에 이야기해봐야 한 번 들어볼게 이렇게 쭉쭉 뽑아주는 역할 내가 편안한 마음으로 쭉쭉 뽑아주는 이 역할을 하셔야 되죠 내가 마음이 편안해야 되는데 흔히 보면 우리 가족분들 마음이 안 그렇거든요 당사자가 편안하게 잘 지낼 때 나도 마음이 편안하다가 당사자가 환청 망상 이야기 안 하다가 다시 환청이 들린다 한다 망상이 있다 한다 또는 애가 부모한테 덤벼든다 그러면 다시 저게 또 재발한 게 아닌가 싶어가지고 부모님 마음이 막 불안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부모님께서 하셔야 될 일 내 마음이 막 불안해서 이거 지금 가만히 두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이럴 때 부모님께서 어떤 작업을 먼저 하셔야 되냐면 뇌를 안정시키는 작업을 먼저 하셔야 돼요 애를 어떻게 하기 전에 부모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야 이거 그냥 두면 큰일 나는 거 아닌가 다시 재입원을 시켜야지 되나 아니면 이거 약의 용량을 높여야지 되나 아니면 이걸 어디에 데리고 가서 뭘 요양을 시켜야지 되나 뭘 해야 되나 부모님께서 애를 어떻게 해야 될까를 두고 생각하시거든요 그런데 가만히 놓고 보시라고 지금 누가 불안한지 우리 애가 불안해서 벙벙벙 뜨지만 부모님 마음이 불안해서 벙벙 뜨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를 자꾸 궁리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벙벙벙 뜨는 내 마음을 일단 안정시키는데 주력하셔야 돼요 내가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한 상태에서 이 문제를 들여다봐야 돼요 그래야 제대로 된 답이 나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내 마음이 편안해지느냐 제가 하는 이야기가 제가 지금 설명하는 것처럼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으면 웬만한 상황에서 마음이 불안하지 않아요 아 이거 또 그러는구나 참고 조금 며칠 견디면 이것도 지나가겠지 지가 지금 뭔가 요새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나 보다 그러면 애들이 망상 이야기를 한다 환청 이야기를 한다 또는 부모한테 덤벼든다 그럼 일단 이야기해봐라 쭉 듣고 네 요새 혹시 힘든 일이 있나 하고 또 이야기 들어주고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인데 그러니까 이 관점이 있으면 내 마음 자체가 차가 안정되어 있기 때문에 애의 문제를 다뤄내기가 수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아직까지 이 관점에 대한 확신이 없고 제가 드리는 것은 종교 생활 하시는 분들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애의 문제 때문에 막 걱정되면 일단 기도부터 한 시간 하세요 딴 거 뭐 입원을 당장 시켜야 되나 어찌해야 되나가 아니라 혼자 방에 들어가서 아니면 성당 찾아가서 교회 찾아가서 절에 가서 일단 기도부터 하시고 내 마음이 편안하고 차근히 가라앉는 데 주력하시고 그 다음에 생각하십시오 기도하는 게 좋은 방법이에요 종교가 없는 분들은 명상하시는 게 좋은 방법이에요 그냥 명상이 딴 거 어려운 거 없잖아요 그냥 딱 자세 잡고 가부자 틀고 반가부자 틀고 자리에 양반 자세하고 앉아가지고 그냥 눈 감고 그냥 호흡에만 숨 들이쉬고 내쉬는 이 호흡에만 집중하면서 5분 10분 20분 30분 시간 보내시면 되죠 그게 명상이에요 그래서 본인 부모님 마음을 가라앉히는 데 주력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어떤 상황에서도 부모님 마음이 편안하고 부모님 마음이 여유롭고 침착하면 이 당사자의 문제를 다뤄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어려워지는 경우가 당사자가 부릴 때 부모님도 같이 부리돼서 큰일 났다 해서 벙벙벙벙 뜰 때 이게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럴 때 부모님들이 벙벙벙뜨게 되면 부모님들이 전문가를 찾잖아요 병원에 데리고 가든 아니면 상담실에 데려오든 그럼 전문가들이 해야 되는 역할이 뭐냐면 전문가가 물이 돼줘야 된다 부모님 벙벙벙뜨는 것을 마음을 편안하게 가라앉혀줘야 되고 당사자 벙벙벙뜨는 것을 편안하게 가라앉혀줘야 되고 이게 우리가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주변에서 그 마음이 불안해하고 불안해하고 망상 환청해서 고생할 때 그 마음을 편안하게 해 줄 수 있는 것 이게 주변 사람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하는 거죠 그래서 당사들은 어떻게 도와줄 거냐 했을 때 부모님들이 하셔야 되는 게 하나가 물이 되어주는 것 이게 수용이죠 또 하나가 우리가 그를 지원하는 시스템을 사회 속에 만들어줘야 됩니다 오아시스를 만들어준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첫 번째 해야 되는 작업은 애가 내 옆에만 있으면 편안한 마음이 될 수 있게끔 살았다 싶고 이렇게 관계 개선을 해야 되는 거예요 부모님하고 애하고 그래서 애가 내를 기본적으로 좋아하게 해야 되고 내를 믿도록 해야 되고 내 옆에만 있으면 애가 마음이 편안하게 놓여서 푹 쉴 수 있게 해야 되고 마음이 안정될 수 있게 해야 되고 이렇게 나하고 관계를 개선해서 내가 이 애한테 물이 되어줘야 되고 오아시스가 되어줘야 되는 것이죠 이 작업을 하고 났으면 그 다음 뭘 해야 되느냐 사회 속에 지가 나갈 대를 만들어줘야 되죠 내가 베이스 캠프가 되면 애가 그때부터는 사회 속에 나가요 사회 속에 나가기 시작하는데 뭐냐면 지가 여기에서 충분히 불안했던 마음을 안정시키고 힘을 되찾을 수 있기 때문에 부모님 옆에서 그러면 다시 사회로 나가서 또 상처받으면 와서 부모님 옆에서 또 힘을 받아서 또 나가거든요 이게 마치 권투선수가 링에서 막 싸우고 땡 하면 가서 휴식 시간에 쉴 때 옆에서 막 수건으로 바람 붙여주고 물 주고 하는 이게 부모님이 하시는 거라고요 부모님이 애의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지가 링에 나가는데 내가 지가 힘들어서 돌아왔을 때 내가 옆에서 막 격려해 주고 지지해 주고 안정시켜주고 힘을 붙여주는 이게 이제 내가 부모가 하는 역할인데 문제는 뭐냐면 딸랑 이 세상에서 지가 믿고 의지할 때가 부모님밖에 없어서는 곤란하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밖에 나가면 눈 뜨면 아 저기 어디 가면 그거는 뇌를 반겨주고 내한테 참 좋은 사람 그거는 내가 가고 싶어 가는 곳 가면 마음이 편안한 곳 그런 데를 만들어줘야죠 그게 뭐 사회복귀시설이 될 수도 있고 또는 그들을 위한 쉼터가 될 수도 있고 직장이 될 수도 있고 뭐 무슨 동아리, 축구동아리, 음악합창단 뭐가 될지는 모르지만 뭔가 지가 가고 싶고 가면 마음이 편안하고 다들 주변 사람들이 지 편이다 싶고 이런 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제가 하는 이야기가 이거를 우리가 나무를 사막에 나무를 한 그루 심어주면 각자 각자의 부모님들이 나무 한 그루씩만 심어주면 이 세상에 오아시스가 생겨나겠죠 그래서 뭐냐면 부모님들이 기존에 보면 내 자식 하나 어떻게 잘 낫게 할까 제 하는 이야기는 내 자식 하나 낫게 하는데 집중하면 부족합니다 해결이 안 됩니다 내 자식은 내 자식대로 낫게 해야 되겠지만 내 자식이 아니라도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사회를 변화시키는 사회 속에 그들이 숨 쉴 수 있는 곳 사회 속에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곳 사회 속에 그들의 편이 되어줄 수 있는 곳 이거를 만드는 작업을 부모님들께서 해주셔야 됩니다 이거를 제가 나무 한 그루 심는 일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 사막에 나무 한 그루 심는 일을 각자 각자의 부모님들께서 해주실 때 우리 당사자들이 세상을 살아가기가 수월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수용과 지원인데 제가 늘 하는 이야기 고치려 하거나 가르치려 하지 마십시오 그들의 지지자 지원자가 되어줍시오 고치고 가르치는 건 부모님들이 하실 역할이 아니에요 고치고 가르치는 거는 정말 꼭 고쳐야 될 일이 있고 꼭 가르치야 될 일이 있으면 그건 전문가한테 맡기셔야 돼요 고쳐주십시오 가르쳐주십시오 맡겨야 되고 부모님들은 언제나 지지자 지원자가 되어주셔야 됩니다 그랬을 때 이 그림도 제가 자주 사용하는 그림인데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자 그래 지금이 이렇게 그들에게 고달프다 하는 거예요 집은 무너지려고 하고 벽에 금은 가 있고 이걸 우리가 그래서 그들이 과거와 같이 부모님들도 그렇고 옛날처럼 그렇게 돌아가기를 희망하지만 옛날로 돌아갈 수 있는 문제가 있고 돌아갈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 감기처럼 가벼운 병은 낳아서 옛날로 돌아갈 수 있지만 심한 병들은 옛날로 돌아가시지 않습니다 왜? 병에 걸림으로 해서 이미 사회적 붕괴가 일어나고 심리적 붕괴가 일어나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목표가 옛날로 돌아가는 게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는 거죠 지금 현재 이런 엉망진창이 되었다는 내가 이렇게 고달픈 인생이 되었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앞으로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 앞으로의 인생에 대한 결국 비전을 꿈을 세워서 수용하고 앞으로를 향해서 나아가고 이거거든요 이게 당사자들의 과업이에요 그들이 해야 될 과업이에요 그리고 부모님들은 이렇게 자기가 자기의 현재의 초라한 모습을 받아들일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것이고 부모님이 먼저 수용을 해줘야 당사자가 수용을 할 수가 있어요 부모님이 현재의 이 모습을 한심해하고 있으면 당사자가 자신도 이 모습이 한심하죠 부모님이 절대로 한심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심지어 어떤 심정이 돼야 되느냐 하면 옛날에 내 애는 죽었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애가 내 애다라고 받아들이셔야 돼요 이거 못 받아들이시면 출발점이 없는 거예요 지금의 이 애가 내 애라는 걸 받아들이시고 여기에서 부터 새로 출발하셔야 돼요 그렇게 이제 출발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수용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비전 수립하고 실천을 해야 되는데 이 과정에서 최대의 걸림돌이 뭐냐면 부모가 답을 갖고 있으면 안 된다 전문가가 답을 갖고 있으면 안 된다 앞으로 이 그림을 부모가 그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인생을 사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게 부모는 아무 생각이 없어야 돼요 그래야 본인이 그림을 그려요 부모가 답을 갖고 있으면 왜 수용이 안 되고 왜 비전 형성이 안 되느냐 부모가 답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가 답을 갖고 있으면 당사자가 자기 인생에 대해서 자기가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왜 고민해봐야 아무 소용 없으니까 부모한테 말해봐야 내가 이랬으면 좋겠다 저랬으면 좋겠다 하는 건 아무것도 받아들여지는 게 없고 항상 부모가 이래라 저래라 부모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내가 뭐하러 고민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부모와 전문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전문가가 답이 있으면 안 돼요 부모와 전문가가 그 인생에 대해서 답이 없어야 돼요 네 인생이니까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라 어떤 인생이 되든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라 네 하나 행복하면 된다 이렇게 항상 말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 그 말인데 답이 없다는 게 무슨 이야기냐라고 했을 때 결국은 우리는 매 순간마다 하루하루에도 수많은 의사결정을 해야 돼요 지금 밥을 뭘 먹을 거냐 옷을 뭘 입을 거냐 오늘 여기서 교육을 들으면서 이 자리에 앉아 있을 거냐 밖에 나갈 거냐 수많은 결정을 해야 돼요 이 모든 결정을 본인한테 맡겨주십시오 부모님이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고 사소한 결정부터 중요한 결정까지 그게 부모가 답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한 10분 쉬었다가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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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